네, 시장의 이슈 속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과적알반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이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이슈가 이제 외국인의 매수 기환,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공략조 삼성전자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그 다음 날이죠, 외국인이 바로 1조 원이 넘게 매수하고 삼성전자도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제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 전에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중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오늘 6개 종목이죠. 저희가 이제 중장기 포트로 제가 총 6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원래 단기 종목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근데 금요일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인선이엔티는 한국알콜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대단해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그 3종목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추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는 의견 드리고요. 오늘 한번 집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6종목으로 장기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ICD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일단 수익률을 뽑아왔고요. ICD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4.89%입니다. 일단 손실권이긴 한데 ICD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홀딩 가능 의견 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오늘자로 지금 매수 가능 의견을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레버리지죠.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1만 445원에 이제 월요일 시간 처음 들어갔고요. 그리고 1만 3천원 이하 매수 가능 의견 드렸는데,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1.93% 수익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 매수는 당연히 1만 3천원 떨어져야 이제 가능하고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의견 드리고, 세 번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37.41% 수익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는 이제 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13.75% 수익 중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고, 꽉 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요? 신규 매수도 제가 할 때 한번 타이밍을 좀 정확하게 한번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홀딩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0.49% 정도 수익 중이었는데, 사실 오늘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손실권, 소폭 손실권인데,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은 조금 다르게,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제가 의견 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아직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제가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께 꼭 매수 의견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접근 금지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DBI 혜택입니다. 21.35% 지난주 금요일 기준 수익이었고요. 오늘도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25%까지 수익이 진행 중인데, 이 종목은 제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이것도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중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ICD 정도가 되겠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다음번에 또 전략을 다시 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달러 시대가 무너지네 라는 제목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또 재미있게 기관 내 운명을 피하고 싶다. 기관 저격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주는 이제 기관 내 운명을 피하고 싶어라는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관 내 운명을 피하고 싶어. 내 운명이 이제 기관의 운명을 하는 거죠. 기관의 입장에서 이제 가제를 정해 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인컨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복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다음 화요일날 거의 6년 만에 일간 최대 매수 금액이 1조 3,110일억 원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고,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죠. 9,209억 원, 거의 삼성전자 몰빵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본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드렸고, 저희 스토리대로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을 바꿔가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항상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신에 신용, 미수 아직까지는 제가 사용을 가능한 시점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용, 미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제하시고, 제가 타이밍 드리면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 신용도 따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증가한 속도가 사실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아요. 14조원 정도. 네, 맞아요. 너무 빠르고 중간에 이렇게 되면 한번 털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현재 개인적으로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이 환율과 연결해서 이제 외국인 타이밍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급등시키는 부분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기관이죠. 얘네들은 지금 제가 화면을 한번 보시죠. 방금 띄워드린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 이게 7월 달부터 기관과 녹색은 금융수자고요. 곤색선은 기관 전체 수급인데. 파란색 선이 기관이군요. 네, 맞습니다. 순매수인데 사실 7월 달부터 거의 매수 안 했습니다. 거의 순매도로 이제 이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몇 달간 개인들이 열심히 사서 지수를 버텼고 끌어올려왔고요. 얘네들은 거의 파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나? 얘네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별 순매수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개인과 기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죠. 1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쭉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익혀볼 수 있는데. 빨간색 선이 개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빨간색 선이 개인이고, 아래쪽 두 개가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보시는 대로 개인은 거래소에서 34조 2,165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요. 코스닥에서는 9조 2,74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양시자 감춰서 43조 4,90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관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기관 같은 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부분이, 일단은 개인들이 43조를 매수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기관으로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나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기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 이미지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 초경인데, 보시면 작년 연말 기준 주식에만 57조 원이라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많이 팔았죠. 올해 많이 팔았으니까 우리가 7월 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말 기준은 보시면 증권 쪽에 주식 쪽에 44조 5,700. 줄었네요. 한 13조 정도. 13조가 급라 그랬습니다. 거의 7개월 만에 13조가 줄었는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그러면 현재 지금 펀드 전체 자산 규모가 44조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이 올해 1월 달부터 지난주 7월 달까지만 매수를 한 금액이 43조 4,909억 원입니다.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펀드 운영한 전체 금액과 개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올해 매수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금융투자 매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우리가 굳이 기관들 매도하는 걸 신경 써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기관들의 매도세를 그닥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개인들이 최근 투자자 예탁금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반면에 펀드는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나이구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많고 예탁금은, 제가 화면을 볼게요. 화면 보시면 이건 2020년도 국내 투자자들의 예탁금 중과 추이인데요. 보시면 오히려 3월달에 이번 3월달 시장 급락할 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예탁금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오히려 올해 기관 쪽에 펀드 쪽에 들어가는 자금이 오히려 줄고 계속 매도했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펀드, 특히 펀드나 이런 사무 쪽에 관심도 그리고 신뢰도가 예전같지 않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최근에 몇몇 사무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뢰도 자체가 낮다는 부분, 그리고 예전보다는 개인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주식 가르쳐달라, 종목 좋은 거 없냐 이런 문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증권사가 자기 자본 가지고 돌리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행 마찬가지죠. 은행이나 증권사들 돈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돈을 땡겨와가지고 그거 돌려가지고 자기들 수수료 받고요. 그리고 은행도 예금하는 거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자기가 나머지가 투자해가지고 은행을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탁금은 증가하는데 증권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정확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게 현재 금융투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90년도에는 금융투자가 정말 큰 역할을 했죠. 그때 금융투자가 시장의 어떤 강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매수 매도에 따라서 개인들도 여러 가지 전략을 바꿔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현실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또 외국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외국 매수세가 이어졌고 오늘의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고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조금 오늘 직원 비슷하게 좀 여러분들께 준비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해외 자료를 분석하면서 사실 테슬라 쪽을 좀 분석을 하면서요.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이제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금융 당국자분 계시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겨우 숨 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해서 공매도 중지기간 연장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빨리 연장 확정해서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지 어차피 시장에 정말 많은 대다수의 자금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지 그 다음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제가 감히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나 혹시나 이 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좀 분석을 해보다가 좀 느낀 건데 어차피 공매도는 하방 베팅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 기관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많이 외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을 그렇게 너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돈 들어올 돈 많다 충분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너무 투기성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묵직한 모습 보여주면 외국인들 기관들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이제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 하면 이때 숏 커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숏 퀴즈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주가를 올려버리게 되면 밑에 공매도 쳐놨던 애들이 정말 빠르게 매수를 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다양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의 플레이를 잘하고 투기성 투자만 안 하면 분명히 이번 시장은 우리가 이제 쥐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니까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이제 한 달 15일 정도 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공매도가 좀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런 가운데 공매도가 좀 재개돼도 과거의 개미가 아니죠. 과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고 스마트 개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좀 이런 세력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 이슈 또 종목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